드러머 드러머 윤도은씨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데이식스에서 드럼치고 있는 윤도은입니다. 데이식스 노래 중에서 최애 비트가 있는 곡은 뭘까요? 러브 퍼레이드라는 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드럼이 중점이 돼서 움직이는 곡이거든요. 라인을 만들어서 라이브 때 보여드렸는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러브 퍼레이드를 드럼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드럼 gospkom 근데 그 dissociage 드럼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거 같아요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있으세요? 좋아합니다라는 곡인데 좋아합니다 다시 이리 오다가 정홍원 아 이거 쉽지 않네요 탐하고 스네어 이렇게 돌아가는 유연성을 보면 내공이 나오는데요 진짜 연습 많이 했네요 뽐내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브러밍이었습니다 스윗 카오스 도입부도 가능할까요? 마이덴 여러분들이 너에게 음악